혼자 있으면 진짜 좋겠다 혼자 있으면 좋겠다고? 혼자 있다 오세요 그러면 혼자 가만히 그냥 있으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냥 바람소리만 들어도 되게 생소해 너무 조용해서 안 잡히는 것 같아 잡힐걸? 어? 들어왔다 추워서 웃어버리겠네 왜 님은 안 껴 어? 그거 알려드려야겠다 여기 아케 멤버 이즈에 안 부어버리겠네 이곳은 수준이 없을 때 이곳은 저곳이의 하늘을 도착합니다 수준이 없어졌는데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더 이상 도착합니다 이즈에 있는 곳은 도착합니다 한국은 없나요? 이제 라방 부탁드립니다. 할말이 없어요. 저희는 이제 한국에 들어갑니다. 몽보공연에 대해서 한판을 하시죠. 트웨이터 엠파이스텝 어떤나요? 저는 지난주 연구에서 현재viven 도와준다. 이 시신이 은행 공연은 모든 건 아 근데 이렇게 물 좀 잘라보시나 물 너무 좋아요 자기소개 이거 화면도는 어떻게 해 여기있다 몽골리아 예 플레이타임 예 몽골리아 플레이타임 포기 플레이타임 너무 치즈버거가 맛있었어요 물가신고 아 알파티 편이 아 여행 형 아 오늘 그리고 맞다 양고기 말고기 소고기 다 먹었어요 고기 다 먹어봤네요 근데 가서 삼겹살 먹고 싶다 돼지고기를 안 먹었네 약간 말고기가 맛있어 삼겹살에 삼장찌개 삼겹살이 다 말이 이렇게 되나? 마른 똥 한번 보여줄까? 마른 똥 보여줄까? 아 왜 똥을 보여줘?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말 똥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삼겹살이 다 먹었을까? 신기해 네 오늘 말도 타고 그럼 서울에서 봐요 형 인사 한번 해주시죠 핫한 팀들 다 나오는 거기에다가 일본에서 훌륭한 팀들 본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이 보러 오세요 세비 형 인사 수환이다 안녕